안녕하세요. 오픈콘서트 여섯번째 아티스트 싱어송라이터 전병규입니다. 오늘 제가 들려드릴 노래는 어니지라는 곡인데요. 어니지는 단어 그대로 쉽지 않은 세상살이와 모든 것이 불안한 우리 청춘들을 생각하며 만든 곡입니다. 저의 20대를 담은 이 노래가 여러분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스무살 때 서른 살이 참 멀어 보였는데 정신 차려보니 스무살보다 서른이 더 가깝네 저녁할 땐 20대 중반이 코앞이라 했는데 이젠 그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잘 안 나네 도대체가 시간은 왜 이렇게 빠른지 계속 버려도 포기할 게 너무 많아 한 살만 더 어렸다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분명 이거 작년에도 했던 말 같은데 오늘도 왜 어제와 다른 것이 없을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핑계는 늘어가고 내일은 어떤 걱정거리가 생길지 또 한 번 더 어렸을까 취직 걱정 취직 걱정 연애 걱정 이미 너무 힘든데 자잘한 문제들로 메탈이 남아 낫지가 않아 도대체가 시간은 왜 이렇게 빠른지 계속 버려도 포기할 게 너무 많아 한 살만 더 어렸다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분명 이거 작년에도 했던 말 같은데 오늘도 왜 어제와 다른 것이 없을까 오늘도 왜 어제와 다른 것이 없을까 오늘도 왜 어제와 다른 것이 없을까 어제와 다른 것이 없을까 Oh Nilsit Oh Nilsit Oh Nilsit 세상 살기 참 쉽지 않아요 There we go O Nilsit O Nilsit O Nilsit O Nilsit 감사합니다.